자 이은아! 엄마? 엄마 언제 하지? 오실 거야? 엄마 빨리 오세요 속이 불편한데요? 그래요 선생님 좀 안 벗더라고요 하나? 가자 nymI를 꺼야 얘도 열고 25% 돌아갈거야? 아니면 집에 바로 들어가있어? 그러면은 얘를 타다라지 않을거야? 아빠 혼자 아빠랑 같이 탈래? 여기? 아빠 퇴봐 자 자아 읏짜아 여기 꽉 잡아 여기 잡아 여 administrate 무섭어 무서워? 무섭어 무서워? 안 예리 잘 탔잖아 알았어x3 알았어 일어나 안 할게 안할게 응 어 아빠가 타기엔 너무 작다 엄마 왜? 엄마 이따 만날 거야 나비야 엄마 엄마 아빠 엄마 젤리 줄게 아빠가 손 닦고 손 닦고 손 닦자 아이 잘 닦는다 아빠가 다 해줄까? 아빠 아빠도 아빠 닦아주세요 아유 아빠 손 깨끗해졌네 없네 어머 안 갖고 왔나 젤리를? 어떡하지? 안 갖고 왔으면 어떡해? 입에 넣어줘? 해주세요 해야지 짜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젤리 이애리 인사해봐요 안녕 이애리 인사해봐요 뽀뽀 해줘 아빠한테 해준 거야 엄청 좋다 응 미안하다 응 응 응 응 응 응 안녕 오빠 안녕 해 저 젤리 먹고 싶어 오빠 젤리 하나 줄까? 응 응 응 응 오빠 하나씩 줘 응 오빠 하나 줘 오빠 어 어 아 아 아 아 아 응 아빠 왜 안줘 그럼 내려오 나중에 남겼다가 이안이 오빠도 줘야지 안줘 오빠 안줄거야 오빠가 어디로 오나 오빠 어디로 오나 오빠 어디로 오나 응 아빠도 나오네 아빠도 나왔네 아빠도 나왔네 오빠 온다 오빠 온다 오빠 온다 오빠 온다 오빠 온다 잘 보냈어 오늘? 가자 이현이 일로와 이현이가 손잡아줘 오우 이현아 이렇게 이렇게 들면서 가볼까 이렇게 들면서 가볼까 이현이가 이현이가 이현이 잠깐만 해보자 이현이는 아까 해봤으니까 오빠가 하게 할까? 아니야 이현이가 들어봐봐 알았어 오우 이현아